안녕하세요 고려대교총장 염지호입니다. 먼저 Changemakers for Changemakers로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소셜벤처기업과 같은 Changemaker를 지원하고 그러한 도전을 확산시키는데 진정성있게 달려온 루트 임팩트의 5주년을 축하합니다. 루트 임팩트는 우리 사회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비판적 문제삼기를 넘어 새로운 대안과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열정은 세상을 따뜻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21세기 문제를 20세기 패러다움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대학교육의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 방향과 안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대학교육에서 바꿔야 할 교육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Changemakers의 일, 삶 그리고 배움의 토양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루트 임팩트의 미션과 초심이 10년, 20년 후에도 지속되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시 한 번 5주년을 축하합니다.